안녕하세요. 저는 무업을 하고 있는 무속인 조현우 무속 자문도 많이 맡고 있고 영화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무속인입니다. 파묘라는 것은 흔히 무속 신앙에서 산소바람 산바람 묘탈바람이라고도 하는데 묘의 바람이 들었을 때는 자손이 잘 풀리지를 않거나 정신착란이 일어나거나 집안의 우한이 일어나는 일들에 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오콜트로 연출을 하셔서 이 영화를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묘는 제가 무속 자문을 한 건 아니지만 파묘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게 무엇이냐면 풍어를 돌 때 거의 지구의 좌전으로 왼쪽으로 도는 게 정상인데. 이 여배우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행위나 어떤 경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게 감독의 의도인지. 무속 자문한 사람의 의도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무속에서는 좀 없는 이야긴데. 그걸 영화로 나왔을 때. 옥의 티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 파묘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게끔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은 산소가 많이 없어졌지만. 육십 년대 칠십 년대만 해도 사당을 모셔놓고 많이 빌었고 이제 산소 묘 자리를 잘못 쓰거나 이러면 자손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도 자손들이 묘를 잘못 건드리거나 움직였을 때 집안의 우한을 많이 당한다고. 정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성에서도 무속 자문을 했었고 방법의 드라마도 있었고. 랑종 영화 그다음에 대여섯 개 작품을 했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애정을 쏟은 부분이 곡성과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의뢰를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곡성을 진두지휘했던 나홍진 감독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제시를 했던 게 총이나 칼이나 살인을 하지 않고. 인간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귀신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좀 두려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포맷을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비롭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한 마을에 일어나는 오콜트.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 오 년 동안 작업을 같이 해서.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곡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마을에 우한된 게 있고 요상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과 인간의 갈등 아니면 마을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영화를 그렸다면 방법이라는 것은 비방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술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떤 주술적인 것을 가미를 해서.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많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복성에서는 황정민 씨가 주인공으로 법사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황정민 씨도 그렇고 남우진 감독도 그렇고 무속인을 한 이백 명을 만나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영화 쪽으로 풀 수 있는 이 오묘한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굿에는 여러 가지 굿이 있겠지만 뭐 강신무가 하는 굿도 있고 세습무가 하는 굿도 있고 뭐. 경상도에서 하는 거 전라도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하는 거 강원도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황해도에서 하는 이런 굿이 한 네 다섯 가지가. 전파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황정민이라는 인물이 가짜이면서 진짜고 진짜이면서 가짜이고 이거를 좀. 색깔을 오버립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좀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법사 역할을 했을 때 신들린 역할을 했을 때. 타살 구슬 우리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정민 씨 자체가. 저한테 묻기를. 이 법사 역할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 잘 표현을 하고 신들린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이건 누구를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들렸다 생각을 하고. 아주 작게 제가 접신을 시켜드릴 테니까. 신들린 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화지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내면은 아마 황정민 씨 표 법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누구 법사를 따라하거나 뭐 한양거리라든지 이북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것보다. 이 연기에 맞게끔 팩트 있게끔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해서 잠깐의 접신과 그다음에 황정민 씨가 한 타살 굿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운을 모으는데 잠시 잠깐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용한 상태에서 미간에 힘을 주고 어떤 영적인 거에 접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귀를 모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걸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했을 때 기운이 온다 온다라는 걸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놓치지 않고. 근데 정말 황정민 씨가 대단했다는 게 판이 딱 깔아지고 그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 영적인 기운이 온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순간에 판이 벌어졌을 때 이게 확 땡겨서 그 기운이 들어와서. 정말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찌릿찌릿한 가운데에 있어서 그 타살 굿을 행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접신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역할을 무난하게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 신기라는 게 어떤 신이 와서 영접을 하는 것만 신기가 아니라 예감이나 육감 직감 꿈 이런 것도 다 신기거든요. 그리고 신체에 흐르는 기운을 보고 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의 영접이 되었을 때는 무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에 갔는데. 어우 닭살 두다 왜 이렇지 이것도 접신이고. 예를 들어서 야 오늘 거기 가면 마감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왠지 내가 가보고 싶어 야 안 되더라도 우리 가보자 했는데. 그게 마감이 안 돼 있고 어떤 사연 때문에 연결이 돼서 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을 때. 야 오늘 너 촉발 있다 뭐 신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감이나 직감이 좀 강한 사람들 특히 연기자들이나 노래를 하거나 뮤지컬 하거나 무용을 하거나 국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무속에 관련된 영적인 접신을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조금 많이 열려 있고 그 접신을 보고 영적인 게 가미가 되면 영적인 접신을 해서 무당이 하는 거지만 무의식적으로 접신이 되면 일반인들의 신체에 흐르는 거는 무감이라고 그래요. 무화 지경으로 놀잖아요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와서 잠시 잠깐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무감이라고 그래요 무감을 선다 아니면 무감을 놀린다 아니면 신체를 놀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의 무감에 접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은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폰도 될 수 있고 비도 될 수 있고 영도 될 수 있고 채도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죽은 영가가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조상이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상이나 죽은 혼이나 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천신에서 그냥 어느 날 신고 쓸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무불통신이라고 그러고 그냥 자연 방사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적인 걸 잘 모르겠으면 강한 에너지라고 보면 돼 그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특히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강신무와 세습무로 분류가 돼요. 강신 같은 경우에는 춤과 노래를 못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방술 방법 비방술이 빨라서 저 사람이 뭔가 어디를 가서 뭘 먹고 아팠는데 그 원인을 찾고 어떻게 실효를 해 주고 나면 이 사람이 아프지 않는 쪽이 강신무가 강한 거고. 그다음 경무 춤추고 노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굿이다 이북 굿이다 신어머니 신 아버지 아니면 신 선생님한테. 그거를 몇 달씩 전수를 받고 몇 년씩 전수를 받아서 그 행위를 똑같이 무복을 입고. 해내는 걸 세습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습무가 거의 팔십 프로 구십 프로인데 본인들은 강신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강신들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신에서 접신이 들어오면. 접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세습무 쪽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신을 청하고 부르는 행위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강신무들은 그렇지 않고 뭔가에 딱 꽂혀서 생각을 탁 하게 되고 저 물건을 탁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탁 들어와요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 방술 비방술 그게 먼저 나오지 춤추고 노래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신무와 세습무는 전혀 다른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에 이 세습무들이 다 무당이고 강신문 줄 알고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아니요 신은 내려요 신은 내리는데 이 강신처럼 천신이 내리기는 조금 힘들고 천신이 있고 조상신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급수로 따지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들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거는 누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되고 조상이 되면 어떤 천도의 역할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공을 닦지 않는 하수의 인간들이 그런 것이고. 조상신으로 오는 분들은 대개 당신이 살아 계실 때 이런 무엇과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빌고 닦고 살았던 분들이 공덕을 닦아서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고 온 조상의 홍과 비를 모시는 게 지금의 세습무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증조여래 할머니인데 내가 산반 물반에 가서 공을 많이 닦고 우리 집을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닦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좀 더 공을 닦은 상태에서 내 자손 부리한테 찾아가서 그걸 불리던 말명이라고 그러고 불려먹던 말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과 비가 닦은 공덕으로 이 자손한테 잠시 머물러서 신기한 일들의 조화를 봐주는 걸 보고 세습무 조상 신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조상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 환생은 태어나면 내가 누구였던 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환생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자손한테 오고 싶어해서 아니면 그걸. 자기가 닦은 공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껏 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코드가 맞았을 때 홍과 비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신 계통에는 성시부리가 없어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니까 보통 우리가 말문이 처음 열릴 때 내가 이럴 성신이다 해와 달의 전기를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내 할머니나 내 할아버지가 닦은 공로로 와서 홍과 비가 되어서 자손한테 조화로운 일을 일어나게끔 해 주는 어떤 역할이라면 이쪽 천신에서는 하늘의 전기 신의 전기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편차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 이 조상들이 말도 안 되게 자손을 저렇게 힘들게 할까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 공간과 공간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 원활하게 교섭이 안 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쉽게 말할 때 쟤는 좀 씌었다 안 들리네 안 보이네 왜 저걸 판단을 못할까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사건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충돌과 이해와. 이 에너지 간에 살이 붙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거는 조상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힘이 없을 뿐더러 그 살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 조상보다는 들어오는 허주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흔히 말하면 그 영체가 씌인다고 얘기하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묻지 마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그게 인제 정신과에 가면은 해리 현상이고 인간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속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씌여서. 아니면 살이 붙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 사주 원궁에 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흔히 궁합을 본다 그러죠. 근데 속궁합은 서로 좋고 부부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주에 상충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상충이 끼거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끼거나 아니면 엄마랑 딸이랑 아들이랑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뭐 한 이십팔 년 동안 오면서 보았을 때 아버지의 명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갓 태어났을 때 병을 주거나 살을 맞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부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주상 상충이 있거나 조상의 상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벌전으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구세까지는 신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구세 이후에는 부모의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사주의 원궁을 받아서 보통 자손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그 안이 좋은 살들이나 충을 다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슴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호랑이가 저렇게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꼭 근데 그. 세계에서는 야극강생이 그냥 자연의 순리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이 태어나는데도 인간의 순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랜덤으로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바람이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원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인간이 태어나면서 수명 장수를 대수대명하면서 끝까지 살 수 있는 복도. 그 아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걸 특정 누구에게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먹고 자고 하는 게 우리가 복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많이 잊고 산다는 거. 난 태어났으니까 출세해야 되고 난 태어났으니까 성공해야 되고 난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라는 욕심이 어째 보면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숨 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끔 신에서는 어차피 결론도 주지만 과정도 주고 그다음에 그런 벌도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손이 태어날 때도 좋은 자손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면서도 조금 손해 보면서 순환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액면과 그대로 봤을 때 부부간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욕심과 사심과 벌전이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그건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 운명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도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는데 옛날에는 궁합을 볼 때 사성을 보내고 사주단자를 보내면서 이 사람과의 사주가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사주가 맞았을 때 남편이 일찍 죽지는 않는지 병이 걸리지는 않는지. 이상이 생기는 자손이 태어나진 않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고 날짜를 잡고 사주 원궁에 맞게끔 사성도 보내고 사주단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몸이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순리를 거슬리는 일들이 많아요. 왜 하필이면 나냐가 아니라 순리대로 자기가 파란색으로 태어났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돌려서 살아야 되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났는데 보라색은 살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러 오는 경우가 부모님들이 있어요 혹시나 우리 딸과 이 사후가 맞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렇게 부모들이 물으러 와줄 때가 참. 고맙고 정말 열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습니다라고 얘긴 해 주고 경험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말씀대로 되었어요 할 때가 그게 제일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막을 수 있는데. 그럼요 액을 물릴 수는 있죠. 그러나 백 퍼센트이기 이전에 인간의 노력이 이십 퍼센트하고 합쳐져서 진심이 전해져서 같이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방법들은. 굿을 통해서도 있고 방수를 통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부적을 통해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굿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조상과 이쪽 조상의. 어떤 사를 완전히 풀어서 우리가 합해 준다고 그러죠 그걸 혼탐이라 그러는데 결혼을 혼탐신을 불러서 무리 없이 이 사람들이 백년회로 할 수 있게끔 자식을 놓더라도 장애가 없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거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굿이나 치성이 제일 빠르다고 봐요. 그게 두 가지 다가 있어요. 어째 보면은 이 강신무 같은 경우에는 굿보다는 방술이 빠르기 때문에 무슨 살이 꼈거나 액이 꼈을 때 그걸 바로바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 세습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굿을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걸 비날이라 그러거든요. 흔히 무속인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대신 울어주고 남들 대신 아파해주고 남들 대신 그 액을 물려주면서 빌어서 처먹고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맞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자리나 지기는 있지만 빌었을 때 어떤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액들이나 살들을 물려서 백 퍼센트 피드백을 받을 걸 십 프로만 받고 우리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요만큼 힘들어도 우리가 이거라서 얼마나 행복해. 이만큼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자 하고 인간이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열어주는 게 무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벌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잠깐의 효과 안정적 효과 근데 이 부적의 힘이 잘 맞을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요. 암에 걸려 갖고 큰 병원에 가서 뭐 시티 찍고 뭐 찍고 뭐 찍고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병원이 마음에 안 들면 저 병원에 약이 잘 맞을 때도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나하고 잘 맞을 때. 그 부적술이라는 게 그것도 한 방술이거든요. 가게가 안 나가면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위를 훔쳐와 갖고 집에다 걸어놓으면 집이 나간다든지. 뭐 요즘에 스토커 같은 데이트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면 가위로 자기 신발 끈을 다 끊어놓든지 속옷에 다 끊어놓으면 인연이 끊어진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술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몇 백 가지의 방술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내려서서 지니고 있게끔 해주는 그 파스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게끔 진짜 어떤 사주 원궁에 기온이 딱 맞아 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딱 떨어져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적서를 잘 안 쓰지만 부적은 저한테 파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조금 비슷해요. 동물의 뼈를 이용한다든가 가죽을 이용한다든가 몽골에서 가장 시행이 많이 되는 거는 동물의 피 제가 그걸 제일 많이 하거든요. 신이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의 살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풀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기운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는 방법을 줘요. 그러니까 뭐 계란이라든지 그런 동물의 피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쓰지 않는 이상한 것들을 구슬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방수를 줘요. 신 자체가 계급 신이에요. 근데 보통 세습무들은 모시는 신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라고 불러요 자기 조상 신이니까. 내 성수님 내 할아버님 내 할머니 외가부리 할머니 뭐 친가부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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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뭐 살려주십시오 이번엔 제자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강신문 쪽에는 저를 봐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을 전혀 안 쓰거든요 신령님 아니면 신령 씨. 그러니까 자연신을 많이 숭배를 한다는 거고 여기는 인간의 조상의 혼과 비가 온 상태에서 세습물을 한다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이쪽은 산이나 바람 구름 해와 달 바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섬긴다고 봐야지. 모든 신에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이 세습물을 얘기를 할 때 자기 조상들 중에서 무관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성 유판사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도 직업이 다양하자는 의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뭐 주방을 보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기 사주에 자기 조상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실 때 그 무관의 역할을 했었던 분이 오신다면 장문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장문신이 들어오면서. 찬신의 기운을 조금을 가져오면 장군신이다 뭐 동자신이다 뭐 할머니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역할마다 다 틀려요. 자기 주특기가 가장 잘 맞는 역할이 앉아있는 것이지 장군이기 때문에 잘 보고 동자 얘기가 있어서 잘 못 보고 계급이 낮기 때문에 잘 못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가 똑똑해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하면 애기신이 와도 그 멍청한 장군신보다는 잘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자는 제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제주 재간에 의해서 조금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나. 내가 아무리 좋은 목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임영웅이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되지만. 삼십 년씩 사십 년씩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저도 저기 관우장을 모시고 있는데 관우장이 직접 들어와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분의 용맹을 그 기운을 가져오는 것이지 관우장이 들어와서 그 집에 점을 치거나 구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군신 모셨다고 해서 그건 자기의 바램인 것이지 내가 태양을 모셨다고 해서 태양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뭘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태양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제 직성도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성격에 있다 보니까 그 무관을 모실 때도 그런 기운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고. 그분을 위하면서부터 겁도 많이 없어졌고 과감해졌고 그다음에 용맹스러워졌고. 이렇게 모든 일의 추진력 진취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기운에서 받는 것이지 관우장이 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반 지금 이 콘텐츠를 보는 무당들도 착각을 하는 게 최영 장군이 직접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조상이 그런 무관의 힘을 갖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인데. 무속인들도 부술하다 보면 내가 최영 장군이다라고 말을 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이순신이다 나는 뭐 강감찬을 모셨다 난 단군을 모셨다 나는 옥강성기를 모셨다. 이런 얘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의 어떤 조상의 그 혼과 비해서 그분의 기운과 영향력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되지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시불위가 다른데. 자기가 최 씨라서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조 씨가 이순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무속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박정희가 들어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고 뭐 유경수 여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자 해서 대신 할머니가 유경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러니하고 멍청한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 피디들이 이런 걸 알고 찍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